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입니다. 오늘은 챕터 19강이 되겠습니다. 1부터 18 혼합문제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1강부터 18강까지 우리가 배운 문장을 모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엔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요? 쓰는 것은 편지를. To my favorite friend, 나의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every three days, 3일마다, look, 보이다입니다. 보다가 아니다고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게. 다시요, 빠르게 해볼랍니다. 쓰는 것은 편지를 나의 친구들에게 3일마다 보이지 않는다. 어렵게. 자, could, would요. 이렇게 의문에서 나오는 could하고 would는 여러분, 누누이 얘기를 했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선한 표현이에요. Could you tell me? 말해주겠니? 말해줄 수 있겠나요? 공선한 표현, 나에게. 자, 언제, 어디서 네가 풀었는지, 그 수학문제를, P.P.입니다. P.P. P.P.요. 받아진 너의 인스트럭터, 선생님으로부터. 동사가 아니다. 3번. 자, 보트 A&B죠. 상관접속사죠. 그의 그녀의 엄마, 그녀의 아빠 둘 다 Be proud of,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소년을 끊고 명사 대 A&B. 엄마 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명사 대 A&B. 동사가 아니다. 자, 동사의 운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뭣뭣해라. 친절해라. 보스 A&B잖아요. 그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나의 클래스메인, 학급 친구들 둘 다에게. and, and 그러면,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은 전명구, around you. 네 주위에 있는, we like you. 너를 좋아해. 자, 5번으로 왔습니다. 동사의 운영, 명령문, 뭣뭣해라. 물어라. 나에게 많은 질문을. 접속사가 나왔죠. 만약 그가 모른다면, 올바른 답을. correct answer. of airplane, 비행기는 동사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다. 동사가 아닌, pp다. 만들어진 미국에서. 더 빠르다, er, 더 빠르다, 된, 뭣뭣보다, 끊고, 끊고, 끊고. 그 고속 기차보다. pp입니다. pp입니다. 만들어진 최애편. 일본, 대화. 자, 재편하고요. 여러분, 일본이죠. 재편하고 차이나. 차이나하고 싸우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우리는 재편. could you tell me? 말해주겠니? 말해, 촉촉촉. 곧공손한 표현. 나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얼마나, how do you, 영사로부터? 얼마나 늙었는지? your grand parents, 너의 부모님들. 그 다음, in the hometown, 고향에 계시는? 너의 조부모가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늙었는지, 전명구 어디에 있는, 홈타운, 고향에 있는. 공손한 표현, 퇴첩마크, 우주부링, 우주부링,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 숙녀에게, 애스트레이어의, 재토리입니다. 재토리. 근데 뭐요? 사람, 삶을, 뭐, 뭐, 에게, 뭐, 뭣을 전명구 하나 치고 넣어봤어. 이제. 그 흡연실에 있는 숙녀에게 재토리를 한 번 더 가져다 줄래요? 숙녀에게 흡연실에 있는 재토리를. 9번 갑니다. 자, 인조를 시작했습니다. 뭐, 많은 것은? 모으는 것은? 많은 동전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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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pp, pp, pp. 만들어진 한국에서. 이게 동사잖아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신입니다. 자, 클린 동사의 원형 명령문 플러스. 와, 줘. 청소해라. 그 방향을. 그렇지 않으면. 자, D, 더, A, 노아, B에요. D, 더, A, 노아, B. A, B, 둘 다 아니죠. 자, 영어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있으면 뭘 분양한다? 동사를 분양한다. 청소해라. 그 방향을. 그렇지 않으면. 너의 조부모, 너의 부모님 둘 다 분양할 것이다. 은혜, B.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유도부사입니다. 데어라, 데어리스. Fue는 분양하지만 어휴는 몇 개다. 자, 있다. 몇 개의 문제들이. 명사 대투부정사. 다룰 수 있는. 자, 데어리스. 다룬다. 누가? 투부정사 앞에 나온 포플러스. 누가? 늙은이가. 내가 다룰 수 있냐. 자, 2번으로 왔습니다.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은 듣는다. 노우. 나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도 연습한다. 1번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호해야만 합니다. 인바이로먼트 환경을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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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ING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뭐 하는 것은 노우. 노우. 애완견이죠. 자,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집에 돕는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각사획동사. 늙은이가. 늙은이가. 우리의 아이들이 투비. 되도록. 되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접속사. 애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뭐 뭐 했을 때 뭐 뭐 때문에 시작합니다. 동사를 찾아라. 이게 동사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갑니다. 여름에 어두웠기 때문에 아, 이때 나오는 이승 비인칭 주어 이시다. 가시나 무거. 자, 연연상. 가시나 무거. 자, 연연상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시. 해서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안 한다. 니는 공부한다, 안한다? 니는 공부한다, 안한다? 한다. 다시요. 여름에 어두웠기 때문에 나는 찾았습니다. 아, 플래슈라인. 손전등을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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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인 더 베이스먼트. 지하에. 자, 갑시다. 잇 형 투. 잇 형 투. 이렇게. 잇 형 투. 잇 해석한다, 안한다? 그래서 한다, 안한다? 안 한다. 잔인하다. 벌 주는 것은. 누가? 니가. 벌 주는 것은. 불쌍한 강아지를 끊어야 되겠죠. 명사대 ing. 뭔가 하고 있는. 먹고 있는 그 개의 음식. 5번 갑니다. 되어라. 있다. 근데 뷰가 있다. 뷰는? 부정하다.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 없다. 없다. 방법 1. 웨이드에 나오는 투부정사와 띵바리 웨이드의 백프로 수식 방법에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를 누가? 누가? 턴인. 6번 갑니다. 더 피기션. 그 내과 의사는 동사 찾아라. 윌 랩의 동사다. 명사의 ing. 동사가 아니라 다루고 있는 그 여성을 자, 근데 트리트는 여러분 치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다르다 말고 무슨 뜻? 치료하다. 그 내과 의사 치료하고 있는 그 여성을 윌 하브 가질 것이다. 찬스 기회를 추상병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 말 뭐 말 수 있는 어떤 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매일 패션트 남자 환자를 7번으로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그리고 동사 씜이 있습니다. 보인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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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않고 늙은이가 공부를 하나요? 그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영어를 날마다 보입니다. 어렵게 씜투부정사 뭐 뭐처럼 봅니다. 이더에이 오아비 상관적격사 에이비 둘 중에 하나 그 영보이 그리고 그 똑똑한 소녀 둘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윌그룹 잘할 것이다. 아 이거 안 했는데 해볼까요? 그로우 투부정사 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라서 딜리전트 파머시스트 금면한 약사가 될 것이다. 그로우만 딱 해봐요. 그로우동사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서 뭐뭐 할 것이다. 구멍갑니다. 왓츠하우 명령물 조심해라. 우와 그렇지 않으면 니는 폴 떨어질 것이다. 계단 아래로 끊고 어떤 계단 피피 뭐뭐 사진되어든 만들어진 우드나무로 ING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반만 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그 여성 환자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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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는 뭐다? 이게 동사다. 나의 기쁨이다. 근데 어떤 환자 머무르고 있는 평원에서 with a 파머시스트 그 약사와 함께 3 times a week 3 번 is my pleasure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기쁨 집 1번가입니다. 그 못생긴 배우는 이런 못생긴 배우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못생긴 배우 인기 있으면서 못생긴 배우 라라라 라미 라미 그 못생긴 배우는 누워있는 on the bed 침대 위에 maybe can I be ~~ 일리가 없다 must be ~~ ~~ ~~ ~~ 하는걸 보니 이해하는걸 보니 그것을 빨리 끝까지 이렇게 쉬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요 4페이지 5페이지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문법 1도 몰라도 100% 해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